여러분, 챕터 다섯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계속하자. 우리 어디로 계야돼요? 전 지금 며칠동안 게임 못했는데 오늘 해야 다시 업보드 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컨트롤 여전히 다 알아요? 네, 이 친구는 좀... 음...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오씨... 이거 뭐야? 좋아, 돼요? 아직 살아있어? 어... 아니야. 네,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리메이크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여기 혹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닌데? 마스터 오버라이더. 마스터 오버라이더 필요해요. 어이없네. 무기는요? 오케이. 지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그래픽 버튼이 아마... 해이가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있나?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어... 여러... 아 나이스! 다 주세요. 스무 원실. 오케이. 떼떼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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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우리 혹시... 새로운 방화구 살 수 있을까? 아! 이거봐요. 설계로 제출. 아이템 구매 가능. 슈트 레벨 3. 사자. 하... 돈이 없네. 돈이 부축합니다. 뭐 팔 수 있을까요? 이거요. 돈 조금... 이거 팔까? 세력의 대량 회복한 구급 체크팩? 이거... 이거... 이거 그냥 팔자. 이거 오천... 오천인데? 네. 상점. 새로운... 방화구 업그레이드 볼 수 있는 조조. 나이스. 음악은 좋은데. 호우. 쿡쿡쿡. 그럼... 계속 가자. 이쪽으로. 여의로 실로 돌아가기. 어... 아 여기... 잠깐 여기 돌아갈 수 있네. 어어. 어디라는데? 여의로 돌아가는데? 그냥 죽어! 아... 다행이다. 나쁜 놈아. 걔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 유튜브... 마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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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저는 진짜 왠지... 어... 이 무기의 탄약이 엄청 부족해요. 계속. 계속 엄청 부족한데? 그리고 왠지 이거는 엄청 많아요.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기 다른 거... 아! 나이스. 나이스. 어... 그거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 가비 가비 가비. 오케이. 네. 재장전하고... 세이브 스테이션!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음... 우리는... 아 그냥 이거라. 저한테 세이브는 여전히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건 무서워. 안녕하십니까? 아닌데. 아... 지금... 진짜 볼 수 있네요. 그... 패치 때문에 그... 그래픽 박이 없어지는 거.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트램... 타야 돼요? 오케이. 가기 전에 그냥 한번... 어! 짜발라님! 어... 19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19월은요. 어이...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왜왜! 어디? 그냥 타죠? 몰라. 왜? 음악이 왜? 왜? 잠깐만 그 소리가 어디... 어디... 소리가 어디 나... 무슨 버기인가? 아니면... 왜... 아... 시발... 여기 누가 있는데? 여기 누가 있는데? 여기 누가 있는데? 맥! 구독! 감사합니다! 땡겨 fürs... 잭 vergessen, 뭐 구독 auf deutsch is. 아보! 땡겨 fürs 아보. 오케이. 여기로 가자. 고맙습니다. 여기가 무슨 버기 하나? 너무 이상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나이스. 어허. 잠시만. 잠시만. 이러시 후 돌아가기. 오케이. 여기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이건... 저장 스테이션만이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정도에 진짜 좋아요. 스트레스 정도에 진짜 좋아요. 음... 여기도... 나이스. 혹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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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처음입니다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되요 여기 50비트 감사합니다 잡라님 잡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음 이치 왜 왜 당신 오 어디 저는 그냥 그 음 꿈돌이단 하이프트레인? 첫번째 하이프트레인? 아니? 아마도? 몰라요 You'll have limited time 오? 하이프트레인? 이거 처음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백비트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님 무슨 말씀 했는지 그냥 의사님 그냥 죽으라? 아니면 아 이거 가게야 가게 필요없어 저는 이거 업그레이드 스테이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충분히 돈이 없죠 자 바다님 백.. 백육십.. 백육십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메지닝 다이노스틱스 랩 오케이 굿굿굿 가자 어디 어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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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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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하나 놔 하아 아.. 하아.. 하아.. 전 솔직히 말하자면 이 무기 좋은지 어.. 오오.. 엄머머머머 구독이다 자 바다님 감사합니다 200비트 고맙습니다 아.. 전 혹시.. 엄머머머머머 구독이다 잠만 무기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자바라님 선물 구독! 2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림보님에게 그리고 달인 너무 좋아할 짝 달인? 달이 그냥 달인 너무 좁지예 인정, 인정 어... 아, 이쪽으로 가르쳐야 꿈돌이님! 백비츠 아니, 천비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음, 우리는 이거 무엇인가? 스테이션... 아, 스테이션 근데 이미 죽는 데서 이런 날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이런 날은 저한테 처음이야 이렇게 많은 후원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자바님 항상 고마워요 아이고 여긴 무슨 일이 있어 아이고 여기는 무슨 무슨 어 그냥 죽이면 안돼 전 바해삼 못해요 전 무기 바해삼 못해요 왜왜왜 아 다 죽었는데 캐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 저 소리 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여기 혹시 들어가 있었어요? 아닌데 못 들어가요 왜왜? 네 오케이 하나도 있어? 하나도 있어? 일단 도망가자 이 팀가 뭐해? 뭐지? 저거 뭐지? 아 아 이거 먹어 아 아직 아직 안 들어갔어?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이런 50비트 감사합니다 전 다른 무기로 아이고 이제 얘는 진짜 잡아야 돼요 됐어? 아직 안 됐네 됐죠? 됐지? 됐지? 아이고 제 제 제 탄력이 거의 다 제 탄력이 어디야? 아 혹시 네 이거 있어요 나이스 우리 진짜 탄력 찾아야 돼요 시츠 혹시 오 조금 있어요 나이스 혹시 여전히 그 버그가 있나? 그 그래픽 버그? 조금 모르겠다 음 우리는 이거 타려야 돼요 오! 마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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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죠 안돼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되는데 아 혹시 그거요? 솟구 으으으으으으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흑 그레만들 말고 탄약 좀 주세요 오늘은 이런 나라인데 저는 돈 보다 탄약이 좀 더 중요할텐데 자 괜찮아요 음 음... 오케이 이거는 해제... 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거기요 박스 아... 쓰레기통 오! 아니 아무것도 없네 오케이! 아... 여기 뭐가 있나? 우리 진짜? 하이프트레인 석세스! 하이프트레인! 전공 우리 레벨2 하이프트레인 이모트 쭈쭈! 그거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이프트레인 이모트? 음... 라인으로 나이스! 그거 어떤... 그거... 고양이에요? 아... 아...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좋아요 음... 스테이스스... 관찰실... 어... 여기는요? 오디오로그? 아니 싫어하는 로그 ㅋㅋㅋㅋ 누군가 1시간이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요? 이거는... 오케이 나 묵잡해 뭐야 이거 오디오로그이죠? 나이스 나이스 저기... 저는 이 날을 촬영해야 합니다 아... 옛날의 기억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치료를 만들고 있는 건 그냥 택배 실험은... 아주 완벽한 실험은... 실험은? 아... 너는... 제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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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아... 잤을 배울 때 지사장와야 오디오로그 키스? 어... 난 죽을때마다 죽을때마다 바스클러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추천되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클린업? 아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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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네 그냥 무시하면 돼요 단약이 없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저 단약이 없습니다 단약 좀 싫어 주세요 오 압그레이드 노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크레딧 파악 실험실 와이프? 아 이건 그냥 무슨 호도그램이었어? 저 아까 받았던 그 메시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나이로 왕자님 아니 어린 왕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다주세요 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요 오케이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하나요? 아이스 우리 스테이셋 당했어 당신 누구지? 아이스 클라이크 다행이다 Dr. Brennan's nearest and dearest, we were colleagues in him. Dr. Chalice Mercer. Are you the reason the marker won't begin? That's it. Convergence is installed. She's meddling. How is the question? But even if I was to ask, I suspect you're not the talkative type. What? And I haven't fully explored the cause of death as that missing factor. Ah, don't open it. Now, I think you're on the right track there. Try and relax, Mr. Clark. Convergence is so close. Maybe your death would took the balance. Ah, that's not the case. Oh, that's why we... Of course, the power is now. Oh, that's it. I think it's a good thing to do. Ah... Ah... Oh, that's... Maybe there... Ah... Ah...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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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네 죽었어 얘는 다시 쐈 그런 얘가? 어디로 가야돼? 네 으허허허허 네 어 오케이 집중해야 돼요 전 어디로 가야되면 몰라 우리 죽었어? 진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네 야 당연하지 우리의 당연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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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έ악 네 깜짝아 고고고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집안 이넥 하자 아 이거 혹시 맞나 네 바로 빨리 아 저는 헬 released 미니토로지스트의 미니토로지스트 닥터 멀쎄 그룹에 도망간다 아 다행이다 그의 인물로부터 도망 도망 아아 완료됐어 봉쇄 해제 목표 업데이트 혹시라도 우리 헬스 팩에서 할 수 있어요? 5천 왔네요 근데 아아 저는 사야되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여기네 나이스 이것도 하고 그리고 아 챕터 7 까지 했어요? 어린 왕자님 저는 게임 잽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원래 어리지 어리지널 게임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나올 때 했는데 오 어 열이 생긴다고 일 생긴다고 일이 생긴다고 열이 생긴다고 어 열어 어 저 친구 다시 왔어 오케이 뭐 그거는 좀 안 좋은데 네 우리 죽었어 아 저 나치 깐지 죽었어 또 잘못했어 아 네 아 혹시라도 여기 어이없어 어이없다고 어이없어 되리도록 빨리 그거 아마 어 에너지 접속 해야 돼요? 아 이건 그냥 세이브 스테이션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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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어 이거는 탄약이 제일 많아요 화이팅 어이없어 여기 맞죠 네 오케이 어디야 저 노드가 어디야 에너지 노드가 어디야 아 여긴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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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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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이래? 아... 이중으로 가자. 아... 더 좋은 무기가 있을까? 장착 아... 오케이. GG. 오케이. 오케이. 뭐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아! 거기 문이 열었어!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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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 열 수 있죠? 나이스. 나아... 밖에 기다려 있어요. 좀 루트... 루트 해야 돼요. 우리 무기 찾았다 여러분! 혹시 어... 이거... 이것인가? 장착. 나이스. 다섯 샷. 에... 주 궁역기로 레이저 트랩. 레... 어? 오케이. 레이저 트랩. 음... 이것도 열고... 이거는요? 노드! 우리 지금 노드 3개가 있어요. 아... 나이스. 왜? 왜? 왜... 왜 다신... 다쳤어? 음... 긴은... 바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아... 나이스. 어이없어. 아...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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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ㅈㅂ! 죽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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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 바꿔야죠 여기로 돌아가자 맞나요? 맞아요 제발 진짜 AS100 있어요 아이고 이게 뭐지? 아... 개인 로그 네, 그렇게 합시다 우하 음 음... 음... 이거 김으로 바꿀까? 이게 뭐지 도대체 아 이거 맞는데 오케이 Z보팅 중 오케이 세이브 스테션 안돼요 진짜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저는 어디로 가야 한지를 아 여기는 좀 긴밀이다 네 이건 아마 죽을 거에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좀 가서 어 네 그거는 아마 가져가서 했어 그리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아마 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콕콕콕 후 네 움직이는 시간이 걸려서 그건 좀 무서워요 네 기다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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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네 로딩 해줬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 저한테 보여줄 수 밖에 보여줄 수 없어 왜 무슨 버그 당했네 뭐지? 게임 로드 아이고 우리 헬스 팩 있어 여러분 우리 헬스 팩 있었어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나이스 지퍼 어 우리 와드 로그야 돼 아 우리 그쪽으로 로그야 돼 여기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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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아니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저한테 그거는 좀 없으면 좋겠어 제발 혹시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진짜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어디로 가야 돼? 아 얘는 계속 저거 앉아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 거기로 가야 돼 그냥 잠겨있어 여기 들어가야 돼? 호우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세이브 어후 좋아 아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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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입니다 음 거기로 가야 해서 근데 우리 혹시라도 헬스팩 적어도 하나 살 수 있을까? 아 좀 있네 좀 있네 아니? 이거만 있어 근데 이거 살 수 있어 어 나이스 그럼 지금 그냥 이거 하나 사자 나이스 이거는 플라스 플라스마 커터 하아 모르겠어 자 자 바라님 어 자 바라님 새로운 아이콘 받았어 그거 뭐가 쓰여있어? 거기로 가자 이제 아마 한번 더 세이브 하자 한 것인가 안오는 가게에 들어가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연장 엑그레이드 스테이션 heartbreaking 아닌데 웃지마 아 이상한 소리 여기는 아마 이미 들어있었어요 뛰어가면서 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 다시 여기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다시 여기냐 여기들은 오케이 네 여기 아까 그 괴물한테 도망갔는데 말하자마자 그런 소리 들어 안녕하시 아 오케이 다시 여기냐 어 듣기 안좋아 레벨 3 세큐리티 클리어 열차로 만든 것은 아 하이펜스? 아 하이프트레인 시작해 하이프트레인이 들어있어서 스토레이징 하면 지나였다면 다시 가야돼요 문진은 다시 몬스터가 나온대요 네 문진은 항상 몬스터죠 어 레벨 3 세큐리티 클리어인스 다시 가사 일 twitter 세큐리티 클리어인스 아 위치는 랜덤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어 여기 어 이거 뭐지 어 당신 애들이 여기 나오죠 나중에 그렇..그렇죠 어! 우리 어.. 우리 방하고 좀.. 그 하얀색과 뭐요? 원래 있었어요? 몰라요 아니 여기 주워서 나도..이거 뭐지? 액체 질서 여.. 아.. 요가지만 아.. 뭐? 우리 집으로 이럴 우리 집으로 이럴 이럴 그리고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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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올까요? 아.. 당신은요? 어.. 우리 어디로요? 아마 여기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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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우리.. 도대체.. 뭐.. 아.. 아.. 아 으악 으악 에에에에 사용해 해봅시다 전 여긴 뭐 사용해야죠 거기 아마 무슨 버튼을 해야 돼요? 여기? 버튼? 아!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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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여기로 가요 이마 여기로 네 여기 들어오세요 하이 하하하하 그건 아마 너무 늦었어 아씨 오케이 더 빨리 해야돼 또 오 더 일찍 서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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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그렇게 하지마 여기로 봐요 어디야 이마 아하 네 여기요 나이스 아하 하하하하 여기로 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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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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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e 한대서 이건 좀 안되는데? 지금 될거야 지금 될거야 지금 될거야 지금 될거야 제발 제발 저 나핀 새끼야 접수되어 퀴근 오우 오우 렛 increased 저렇게 그러게 세 вод에 überhaupt 콜라가 배불러 정신 정말 잘 모르고 지금은은 도전하지만 일지 않고 한편 간호원을 가고 이사야, 우리의 비율이 고정에 빨리 가고 싶다. 만약에 온 흙이핀드폰이 흙이핫고 싶다. 계속 흙이핫고 싶다. 드디어은 아직 안 cat. 저 혹은 거고 바꾸어 보여? 뭐요? 챕터 5 월요